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자 문장이 만약에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아마 보통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나 아마 이제 명사가 있겠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보통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인 모양이 그러면 뒤에도 더 플러스 비교급 있어야 돼 반드시 이렇게 앞에가 문장의 맨 앞이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가 더 플러스 비교급 여기가 먼저 시작 안하자는 건 다 틀린 거야 이게 이걸 안다는 사람은 이거 나오자마자 여기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어야 돼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왔기는 여기 형용사 부사가 나오거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3개의 형용사 부사 명사의 기본 원래 위치는 여기야 동사 뒤에서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럼 여기가 형용사가 되려면 얘가 이 형식 동사야 아니면 부사거든 만약에 여기가 명사가 있었으면 명사가 앞으로 나간 거야 목적어가 나간 거야 알았지? 명사는 보통 을룰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많이 나간 거야 자 여기에 이 형식이 비동사라든가 비동사로 쓸게 비동사라든가 룩이라든가 리메이라든가 이 형식 동사가 있잖아 스멜 테이스트 이런 거 필리 이런 거 이런 동사들이 오면 형용사고 그게 여기 형용사야 된다고 아니면 부사야 형사하고 부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방식은 알잖아 그치? 여기에 명사가 올 때는 이 명사를 주시기 위한 형사 있거든 그 형사의 비교급이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앞으로 나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덜을 빼면서 뒤로 넘으면 알았지? 자 필기 자 멈춤 누르고 필기 합시오 자 예물을 봅시다 더 플러스 비교급 있으니까 더 해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지 여기 앞그루 둘 다 이 형식이지 둘 다 이 형식이야 원래 여기 C그루 올더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던 거야 얘가 덜을 붙이면서 나간 거야 그녀가 더 뭐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스마터도 원래 덜을 빼면서 원래 위치는 여기인 거지 그녀가 더 뭐해진다 똑똑해진다 이 더가 양쪽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이해됐지? 자 그럼 볼게 이제 자 더 하이어 이게 하이에 ER 붙어서 더 플러스 비교급이잖아 그러면 여기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더 추워진다니까 더 콜더가 되겠지 3번이지 자 밑에 이제 ABC의 업법상 알맞은 말로 자 첫 문장이 이 너블스 같이 OUS 끝나는 거는 모어를 붙이잖아 비교급을 여기도 이거는 머치의 비교급이야 다 더 플러스 비교급을 시작한 거야 네가 더 추조할수록 뒤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하나 둘 셋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이니까 여기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야 더 모어 인테라스티드지 더 플러스 비교급이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이야 더 모어 뷰티프 이렇게 되었지 한번 법법상이니까 모두라고 했지 더 플러스 비교급 우선 모양만 볼게 더 플러스 비교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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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붙었다 빼 더 안 붙었잖아 더 모어야지 이거 틀린 게 그러니까 네가 더 뭐 아니면 네가 더 프로젝트를 뭐 할수록 더 빨리 시작할수록 너는 그서 더 빨리 끝내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생각할수록 그들은 어? 여기 틀렸지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제 뭐 프레덴트가 이게 신중한 이거든 여기 들어가야지 더 모어 프레덴트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간 거라 했잖아 아까 동사 뒤에서 나간 거라 했지 프레덴트가 열리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2번 틀렸다 자 더 라이터 컴퓨터 컴퓨터가 더 가벼울수록 더 모어 익스펜스 더 비싸다 브레이크 타임이 더 모아질수록 짧을수록 더 너는 뭐해져? 피곤해진다 그지? 더 숏을 더 브레이크 타임 뒤에 속에서 이즈 이렇게 이게 생략해도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거든? 이것도 틀렸다고 된 것 같아 우선 틀린 건 2번와 5번이야 모양 틀렸지? 선생님 답을 봐 볼게 한번 지금 2번, 5번이 틀렸잖아 지금 보면 3번도 틀린다 했잖아 2번, 4번, 5번이잖아 선생님이 2번, 5번 틀렸다고 했는데 2번, 5번이 틀린 거 아니야 아까 더가 빠졌잖아 근데 이 더 숏을 더 브레이크 타임 이즈에서 이즈를 생략할 수가 있어 비동산 이렇게 이해됐지?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